모순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모순에 따르면 두 사람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23일 둘째 임신 사실이 맞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첫째 아들을 출산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앞서 스포츠 서울은 단독으로 두 사람이 둘째를 임신했다고 전했다. 스포츠 한국에 따르면 박수진은 임신 초기라 조심스럽게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배용준과 박수진은 지난 2015년 7월 27일 결혼했다. 지난해 10월 첫째 아들을 얻었으며 박수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편과의 애정을 과시하곤 했다. 클로스 더보기 엔터테인먼트 연예 한류 배용준 임신 키이스트 결혼 부부 박수진 둘째 임신 클릭 히어 투 뷰 컨버세이션즈